안녕하세요 미니건이의... 헉! 너무 초초해! 나도 머리 벗어 안녕하세요 미니건이의 미니건이입니다 저희 오늘 순환여행을 가는데요 비행기표가 잘못돼서 표가 없어서 미니랑 저랑 따로따로 가요 네 따로 가는데 이게 좋은건지 안 좋은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원래 같이 비즈니스를 하자 이랬는데 비즈니스가 만석이라 버니는 허스트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체크인을 할거에요 비즈니스 퍼스트 수업 비즈니스 퍼스트 수업 비즈니스 퍼스트 수업 비즈니스 퍼스트 수업 왜 이게 아니야? 말을 못하겠어 이제 체크인을 했으니까 가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는데? 어디로 가면 돼? 여기로 가면 약간 여기는 막 안내판도 없고 약간 비즈니스 퍼스트 수업 하는 곳이다 이런 안내판도 없어요 약간 보안이 철저하다고 하는데 빨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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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스트 비즈니스만 그러니까 이게 독립된 공간에도 있고 제가 오면서 갔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아 되게 막혀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A로만 되어있고 다 막혀있어요 아주 신기한 곳이에요 이제 어디 가요 운전할법도 뭐하고 여행자 보험하고 이제 체크인을 해서 각자의 비행여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전에 공항 라운지 비즈니스를 한번 공항 공항 라운지 저는 일등석인데 공항 공항 라운지 공항 라운지라는 곳을 제가 처음 가보는데요 저는 사라 생존의 비즈니스를 아예 처음 타보는데 전 있는데도 좀 몇 번 타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큰 인심을 써가지고 번이보고 오빠 누랑 이렇게 된거 오빠 포스트 타 나 비즈니스로 만족해 난 비즈니스로 만족해 자 입국침사가 끝나고 이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좌석은 7번이구요 번이는 1번이요 제일 앞자리입니다 1번 저희는 지금 선글라스를 먼저 사고 라운지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파이드로? 파이드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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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 안녕 안녕 우선 이렇게 짐 맡기는 곳이 있고요 음 우와 뭐야 우와 약간 뷔페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뷔페랑 이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음료도 있고 술도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다들 각자 자리에서 쉬었다가 식사도 하고 음료도 먹고 그러고 가는 것 같아요 산맥주 페라그램 transparen 어 Experien erfahren 그 나ERids Kushi 네 좀 그 Beij لو 낙 reckon 혈당 잘라납 띠 밥을 마시기 위해 좋은데 조금 일찍 마세요. 밥도 먹고 할 것 같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권위는 퍼스트에서 히트라운 제공하기가 너무 아깝다. 여기가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를 마신다. 오구 하세가 라운지 서비스 전품의 안내 도와드릴까요? 간단한 음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 그러세요? 그냥 셀프바 이용해 주시면 되세요 괜찮으실까요? 네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셀프바가 아이스크림 콩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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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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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 아이스크림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개인 공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원래 퍼스트였는데 그래도 신혼여행이랑 옆에 분이랑 바꿔서 민희랑 같이 비즈니스를 타고 가요 그래서 여기 좋네요 다시 가니까 좋네요 저희가 중간에 면제 좀 해서 커플 젠틀몬스터 사운드글라스를 샀습니다 가서 재밌게 잘 졸고 영상도 잘 찍고 가자마자 비가 와서 조금 걱정은 되는데 우선 가보아서 닥쳐야죠 네 그리고 비즈니스를 처음 사는 사람 입장에서 음식이 아주 마음에 드네요 아직 먹어보진 않았지만 아직 먹어보진 않았지만 프레스티지 클래스고요 와인도 있고 칵테일도 있고 여러 가지 막 브랜디 앤 썸빈 리퀄 이렇게 있습니다 점심식사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추요리를 선택을 하는데 저희는 낙지덮밥하고 비빔밥을 선택했습니다 간식 다 같이 라면국기 퀴자 김밥 과자 darle 다 notation 열심히 proved 그리고 의지미국수를 시켰습니다. 관자를 줘! 관자랑 홍대 연어를 줘! 도착하고 올라가? 응! 다 케대! 누워도 다 누나! 물자! 다시 일으켜줘! 다시 일으켜줘! 와우! 퍼펙트! 원더풀! 아웃벌리버블! 아웃벌리버블 플라이트! 코리언니아 비즈니스 클래스! 허니문! 와우! 이제 자유롭게 움직여도 된대! USB도 있어! 여기도 핸드폰 충전할 수 있겠다! 이제 저에게 을 누르면 도착해주세요! 컵업! 공장에서 보는 거야! 에디어를! 권리ŏ! 고마워 하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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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죽어 안 돼 풀장 샴푸랑 바디로션 핸드크림 립밤 이렇게 세트 치약 칫솔 세트 퍼스트에는 이거보다 더 좋게 할 텐데 뭐 넣을지 모르겠다 이거라도 받아보고 끝 끝 연사 준비해드릴까요? 이 바인에 비롯한 그리고 주스루, 콜라사이나, 맥주 있습니다. 혹시 스파클링 와인 있나요? 스파클링 와인, 샴페인 있어요. 화이트 와인, 지금 스파클링 와인 좀 드릴까요? 네. 와인을 직접 보여드리고 준비해드릴게요. 네. 맛있지? 와인도 좀 준비해드리겠습니다. 화이트 해드릴까요? 약간 달콤한 것도 준비되어 있고요. 달콤한 걸로 보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생각해주세요.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와인이라서 한번 맞춰보시죠. 좀 달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비기가 좀 흔들려서 잔에 좀 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오! 진짜 달고 맛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없다. 연어 샐러드 준비해드릴게요. 네. 연어 샐러드 준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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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포하 crazis waited니깐요 perché... SoleDER 배신 동 teng ost Logo employee 오 futuro 중 bound 현 earthqu 주차ron 튀지 circこれで 맛있어. 맛이 없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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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전목? 맛있어. 이렇게 우리의 디저트. 마지막. 되게 맛있어. 오빠가 왜 바닐라를 했냐.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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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아이스크림 브라우니 느낌이지? 그 느낌이야. 먹어봐. 진짜로. 맛있지? 약간 아이스크림 브라우니 맛이야. 맛있어. 간식. 저는 덜어먹는 라면. 건이가 진짜 라면. 이게 원래 제 라면인데. 얼른 덥잖아. 배고파 죽겠어. 저녁이 9시에 나온다고 해서 도저히 기다리시면 배고파 죽겠어. 아이스크림을 산다. 발걸음이라. 소금. erm인. 요리. 고고냄. 멀어른다. 고고냄. 요리. 액효. 콩나물. 내 메인 요리에 먹는 것보다 또 못 바른다라고 반찬이 되구나 내 메인 요리에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